아, 아픈게. 아, 아픈게. 아, 러브아트요. 큰일 났어. 아빠 할 만 많아. 훌리엄, 벤터린. 어? 결혼, 결혼한다는 얘기 하지 마. 왜? 6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 아직 멀었어. 아빠는 결혼해. 또? 두 번이나 결혼했는데. 진짜? 두 번 했어요? 내 엄마 또 있어? 귀엽다. 아니. 나나랑 했어? 나나? 나나? 재정신이야? 아니, 네 엄마. 넌 네 엄마랑 결혼 못 해? 두 번 했어. 같은 사람하고 두 번 했어. 아, 깜짝이야. 훌리엄, 벤터린.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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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주먹이야. 벤. 벤.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내가 말하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듣고 두세 번 얘기 안 하게끔 좀 해달라고. 저거는 진짜 이해됩니다. 얘 밥 먹으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계단 바깥쪽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알지? 아, 진짜 밥 먹을 때 조금 앉아서 깨끗하게 먹자. 왜 그래? 그러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가자. 야, 내 말 안 들려? 훌리야, 나도 써봐. 그래,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피키. 어딨어? 대답해야지. 흠아. 아, 이 가격 재미있다. 훌리. 훌리. 벤. 훌리. 내 말하면 대답해야지. 봤어. 움직인 거 봤어. 세 번 불렀어? 약속 지킨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안 되겠다. 잡았다. 아빠랑 어디 가야겠다. 왜? 네 둘이한테 딱 맞는 거 있어. 이리야. 어머. 빨리 가라고. 일어네라. 왜 안 가니라. 이놈. 이놈? 하하하하하하. 여기 왜 오는지 알아? 여기 어딘데? 매매야, 매매. 매매? 뭐 잘못했으면 여기 데리고 와서 반성하는 것이야. 이야. 아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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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말은 안 듣고. 아빠 말은 안 듣는 사람 누구였어? 아빠가 제일 잘못했어. 아빠가 제일 잘못했어. 진짜 끝난다. 더 잘못했어요. 더 잘못했어요. 더 잘못했다고 하지 마. 잘못했나 보네. 위물 깨갯해야 아리물 깨갯해. 우리 집에 위물 누구야. 위물 누구야. 엄마지. 엄마랑 아빠 위에 있지. 벤하고 윌림 아래 있지. 그럼 엄마 아빠 잘해야지. 윌림하고 벤트릭 잘하는 거지. 자, 이거 아빠 탓이야. 어? 자, 이거 아빠 탓이야. 아빠가 맞는다고요? 그래서? 마음껏 해라. 그래. 아이구. 아빠는 남지 않았는데? 아빠 아빠 이제. 아이고. 아빠랑 아빠點가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엄청 슬퍼할 것 같다. 왠지. 잡는데요? 채를 잡는다. 너무 큰 거 끄는 거 아니에요?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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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똥구멍으로 가져봐. 어! 역시 일벤저스. 다르다. 아빠, 후회하고 계시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자, 뭐 놓친 거 같은데? 아직은 뭐가 잘못한지 모르는구나? 반송해야 돼. 반송? 반송 뭔지 아니? 반송 뭔데? 뭐가 잘못했던지 생각하고 아니, 잘못했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자, 인정 안 하니까 가자. 하나, 둘, 셋, 넷. 우리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여기로 가. 여기 너무 무서운데? 유배로 와서 혼자 살면서 반송하는 것이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칩심 만들면서 많은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그때 샘사토 찾으러 오면 돼. 아. 반송해 보도록. 자, 쉬쉬. 스스로 반송할 시간을 주네요. 할 수 있을까요? 마시네. 그치? 신발 어떻게 힘들어? 아저씨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말을 못 해. 얼마나 살았어요? 아빠 말 안 들었어요? 원래 말이 없어요?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힘들어. 아, 지켜보고 있었구나. 야, 반송 잘하고 있겠지? 아빠! 아, 기분이 다시 좋아졌네? 하이. 안녕? 생각 많이 했느냐? 내가 제자철 안에서 미안해서. 어머. 아빠 안녕. 뭐야? 뭐야? 근조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쉬었는데 가고 싶은데. 앞서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해? 우리 아빠한테 가서 생각 많이 했다고 말하고. 사랑님만 해주면 돼? 사랑해. 뭐야? 사랑해. 반전이다, 반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늘 진심인 이벤더스죠? 철이었던 영원할 줄 안았던 그 시절 가 잠긴 나던 우릴 기억할 거야 나의 첫사랑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우리의 이